다 어디 갔어요? 점수는 72.95니까 73점으로 할게요. 73점. 문제 쉽게 냈어요, 제가. 용기를 가지라고. 그래서 농담이고 잘하신 겁니다, 73점. 오전에 했는데 이거 나와야지, 정상이지. 그래서 73점 나왔고 100점은 없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도전법이죠, 도전법. 자, 1번. 도전법상 다음에 정의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일단 정비사업의 종류가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서 앞에 시장운수 등 또는 토이텍 공사 등이 시행되다. 그럼 여기는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데, 대행자가 되거나. 그러면 여기다 공공자가 들어가야 되고, 재건축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쉬운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자, 공공재건축의 특징. 갈아놓기로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얼마? 160. 이거 외워놓으시면 돼. 이걸 갈아놓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까지. 뒤에 있는 건 그냥 기타 사항이니까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일단 재건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공공재건축 사업.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으로 체크하면 되고. 간단한 문제죠. 자, 문제 2번. 도정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 및 기본계에 관한 수입, 기본계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단 첫 번째 기본계의 수입권자가 기본계의 수입할 때 공남의 동그라미를 쳐보고, 공남 며칠? 14일 이상. 왜요? 14일 이상 공남 통해서 주민회견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를 고시했대. 그러면 확정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보고서를 올려야지. 보고는 기본 지침을 준 누구한테 올리냐면 국장한테 올리는 거예요. 국장.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계획은 바로 위에 기본 방침이 있잖아. 기본 방침 수입을 누가 했어요? 국장이 했으니까. 누구한테 보고하는 게 맞다? 국장.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수리권자 전부다. 보고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국장한테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은 야, 너 나오면 안 돼. 그래야지. 군수는 안 돼. 군수는 나오면 안 돼. 싸다기를 날려야 돼. 5년마다 타당성 검토까지는 맞지만 이거는 수리권자가 해야 돼. 수리권자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 그럼 수리권자는 군수가 포함이 안 되잖아. 5명이 해야지. 5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누가 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4번 갈게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의 내용 중 사회복지설 설치계획. 여기도 체크. 여러분, 사회복지설 설치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건 겸미한 상의 변경 맞죠? 겸미한 변경이에요. 겸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겸미한 상의 변경은 대도시장은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겸미한 상의 변경이니까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지.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 승인받을 필요 없지. 이게 눈에 좀 들어와야 되고. 5분은 오전에 엄청 강조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리권자는 여기다 체크하세요. 기본계획에 뭐가 포함됐죠? 생활권 찐하게 표시해. 세 글자.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 생활권이 포함되면 두 가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계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 이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뒤에 계략적인 범위를 생략할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 둘 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되지. 생략 대상이 둘 중에 하나. 둘 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됩니다. 계략적인 범위를 생략할 수 있고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 하나인 계략적인 범위를 생략할 수 있다. 맞다. 동그라미 치는 거지. 그래서 정답 5번. 여기까지 이상 없죠. 이상 없어. 다 맞췄을 거야. 대답은 안 하지만 다 맞췄을 거야. 자, 3번 가보자. 3번. 자, 3번. 도정법상 용어의 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 틀린 거. 자, 1번 같은 거 틀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1번 다 맞춰야 돼요. 자, 뭐냐면 기반성이 열악하대. 열악하고 노후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자, 그럼 이제 느낌 오죠, 그렇죠? 이건 재개발이지. 재개발. 그다음에 더 확실하게 상업주와 공업주가 나왔어. 그럼 대상이 상가나 공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 맞죠? 이상 없죠. 재개발 사업 맞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기본이용이잖아. 놀마공. 자, 여기 놀마공.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또 앞에 뭐라고 써 있지? 공도로 사용하는 제탁장. 얘는 기반 처리 아니지. 공동이용시설이다. 틀렸다.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정답. 자, 그다음에 3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나왔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자, 토지 등 소재는 몇 명이죠? 3명이죠, 3명. 3명이에요. 자, 일단 정비구 안에 있어야 되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 또는 한 명 더. 지상권자 땅땅땅. 3명 맞다. 재개발 사업이랑 주관경 개선 사업이 그랬고요. 4번. 건축국에 따라 건축업을 받아 아파트나 연립택을 건설한 1단의 토지. 그럼 이것도 주택이고 얘도 주택이잖아. 그러면 1단의 토지를 줄이면 단지가 되잖아. 1단의 토지의 단. 토지의 지. 단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앞에 주택이 있고 단지가 있으니까 합치면 주택 단지에 해당된다. 풀어서 쓰는 건데 틀릴 일이 없지. 이건 당연히 옳은 내용이고 틀리게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5번에 가면 토지유택공사 등이 누구죠? 몇 명이지, 몇 명? 한 명만 나와야 돼. 지방공사 한 명 나왔지, 지금. 맞아, 그러면 지방공사 한 명은 지금 돼. 다른 자라면 싸대기 날려야 돼. 두 명 나오면 안 돼. 한 명만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은 한 명만을 말한다.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계십니다. 됐습니다. 자, 정답 2원 나왔고요. 자, 문제 4번 가볼까? 아, 이건 뭐 오전에 좋잖아 내가 지금. 싹 다 지면 싹 다 정리해야 돼. 자, 뭐냐면 도심이 주광역 및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자, 주민의 견치질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견미한 상이 아닌 걸 찾는 거야. 견미한 상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지만 견미한 상이 아닌 건 생략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단계별 정리사 추인계획 변경 꼭 기억하시고. 견미한 상 맞다. 그다음에 놀이터 같은 거 변경한다. 아, 이런 놀이터 같은 거 변경하는 건 보이지도 않아. 점에 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견미한 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별표하고요. 3번, 4번 놓지 마는데 본시험 가서. 어차피 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뭐냐면 정비 예정 구현 면적의 면적. 면적 20% 미만 변경이지. 그럼 15%를 변경하면 20% 미만 변경이 들어가죠. 견미한 상 맞네. 그런데 검은 별 용전율도 똑같은 비율이거든요. 20% 미만일 때 생량할 수 있어. 그럼 25%면 생량이 안 되겠지, 그렇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외우는 거지, 외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숫자가 답이야, 여기는 숫자가 답. 이건 무조건 숫자가 답이라고. 그다음에 5분 지분 같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도 격면상으로 보거든요. 재원 바뀔 수 있지. 구체적인 재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러프하게 봐도 돼, 사실은. 이런 것들은 눈도장만 찍어놓으면 되지. 이런 것들은 주는 지분이거든요. 여기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꾸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바꾸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면적 얼마? 20 미만. 검은 별 용전율 얼마? 20 미만. 그렇게만 외우는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맞출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습니다. 한자 넘길까? 5번. 이거 틀린 사람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 맞췄을 거야, 아마. 뭐냐면 정비구역에서 행위 중 시장원수의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행위로 오른 것. 답 나오죠? 아까 이거 했잖아요, 대회수사. 이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거지. 용도변경은 허가받나요? 네. 아, 용도변경은 허가받아. 자, 용도변경 써놔야 할게요.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이야.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가설 건물건축 허가받아야 되고요. 경작제에서의 관상중증, 중목식제는 3,000으로 심는 거니까 허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목, 벌채, 식제 다 허가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물건 쌓기는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이니까 2개월 동안 쌓아놓으면 1개월 이상 물건 쌓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대수는 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 만약에 여기서 도시개발 구역이다 도시개발 구역이다 구역 안에서는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대선은요 놓쳐 이거 좀 지나면 또 금방 까먹어 안 돼, 안 돼, 자꾸 해야 돼 그러나 정비구역에서 대선할 수 있지, 그렇지? 규제 대상이 아니야, 이거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용도 변경은요 도시개발 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다 허가 받아야 돼 이거 중간중간에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2, 3일만 안 보면 또 그게 도로아미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살아있게 자꾸 연습을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완벽하게 들어올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문제 6번 가보자 도정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거 숫자로 해제 사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유로 오른 것 찾아볼까 한 번 의무적 해제 사유 1번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한다, 조합이 그러면 일단 조합을 통해서 한다 그럴 때 정비구역 지정권시 했대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지 추진위원회 신청하는 거니까 이게 몇 년이 될까? 2년 돼야지, 그렇지 2년 되는 거야 3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대 승인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건데 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거잖아 이것도 몇 년? 2년 이렇게 해야지, 다 2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았대 그럼 여기는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지? 조합이잖아요 그럼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됐잖아 그러면 사업 시행계 인가 신청하러 가야 되겠지 그럼 조합이 주인공이니까 몇 년? 3년 맞다, 다 외우신 거야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따끈따끈하잖아요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한다고요? 토지 등산을 한다 그럼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럴 땐 몇 년? 5년 2되는 날까지 이렇게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5번 갈게요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기본기에서 정한 정비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여기는 예정일에 똥감을 치는 거야 세 글자 맞지? 몇 년이야? 3년 2되는 날까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 내에서 긴장만 하지 않으면 돼, 시험장 가서 이런 것들은 싹 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시험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 나오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부터 다 맞춘 다음에 공부를 하십니다 정리 여기는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건 제가 뺐거든요, 사실 너무 어려운 걸 지금 풀 필요가 없어요 왜?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도전법은 기본적으로 주는 유형 세 문제만 맞춤다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세 개 맞추고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만 더 맞춘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되고 기본부터는 잡아서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부담도 없고 정리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까지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하시고 7번 가보자 이건 어때? 이건 좀 낯설지 않았나? 막 처음 보는 듯한 느낌 들고 막 그러죠 아,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도전법상 조합의 해산이야, 해산 해산은 규정의 일부이다 이게 체계도에 있는 내용이거든,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 자, 1번 조합장은 86조 2항에 따르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지 자,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 했으면 소유권까지 다 넘겨주고 사업이 끝났어 자, 그러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게 몇 년이에요? 아, 1년이에요 1년 신설된 조항이니까 한 번 정도 보시라고 두 번째, 조합장이 이 당에 따른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아,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조합원 얼마 이상이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소집 요건이 얼마였어? 아니지, 그건 임원이었지 임원이 10분의 1이고 임원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지금 그건 5분의 1이라니까 답 안 나왔어요 답도 다 드렸잖아 정답 몰라잖아 자, 얼마 이상 그리고 여기 답이 이렇게 써 있잖아 좀 보고 좀 대답해 봐 얼마 이상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자,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 출석해야 되고 과반수가 뭐 하면 동의를 하면 해산을 뭐 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숫자를 두세 개를 딱 묶어가지고 내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신설되고 나서 아직 안 나왔거든 이것도 별표 좀 하고 기억을 해 근데 한 번 풀고 들어가잖아 본점에서 0.5초 만에 풀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험이 중요한 거야, 경험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별표 하나 달고 집에 가서 꼼꼼하게 보시라고 외워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조합의 해산이라래 해산 해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전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